매콤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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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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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혜연입니다. 오늘은 오레오 케이크, 아이스크림, 초콜릿, 초코바 함께 먹을 아메리카노 커피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구독,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 고마워 소스 착해 소스 아홉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은 차갑다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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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랩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단무지 너무 맛있어 톡톡톡 바삭바삭 참기름 초콜릿 매콤해요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아이스크림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초콜릿 계란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